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싫어요는 노노 반갑습니다 삼천포 지킴이 300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부랴부랴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젠가 그저껜가 그 펠리세이드 주간 주행 등을 이제 오프하는 그 기능 방법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어? 왜 이러지? 왜 이렇게 힘든 단계를 거치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1년도 잖아요 제가 21년 2월 8일 날 펠리세이드를 출고를 했는데 제 차량이랑 작년 20년도나 19년도에 출고된 펠리세이드 차량이 기능이라든가 여러 이렇게 좀 조절하는 설정하는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전에 그 영상을 올려주신 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보통 뭐 지하주차장이나 차박 캠핑 어떠한 환경 자동차 극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 갔을 경우에 시동은 걸려있지만 굳이 저 데이라이트 주간 주행 등을 켜놓을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끄고 싶을 때 꺼야 되는 보통 이게 관련 복주가 생기고 하면서 운행 중에는 저걸 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펠리세이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일단 파킹단에 놓고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요 전자식 저 파킹 브레이크까지 땡겨놓으면 주간 주행 등이 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21년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2월 8일이니까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그 계약을 하시고 출고를 받으실 분들은 굳이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요 데이라이트를 끄실 필요가 없어요 주간 주행 등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들 왼쪽에 보시면 우리 저 방향 지시등 조절하는 저 깜빡이가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그 그림으로도 보이실 건데 저걸로 이제 그 라이트 모드를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총 4단계가 있고요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어둡기 때문에 일단 저 계기판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상태로 보시면 자 일단 총 4단계인데 요게 맨 위에가 일반 라이트 모드입니다 일반 라이트 모드고 요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등 그리고 요게 오토입니다 그냥 뭐 그때그때 따라서 라이트 뭐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조절을 알아서 해주죠 그런데 오프 모드라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건 뭐냐 오프로 가시게 되면 시동이 걸려 있건 저 기어가 뭐 파킹단에 가있든 설사 드라이브에 가있더라도 뭐 라이트 미등 데이라이트 주간 주행등까지 모두 다 꺼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 이 출고분부터는 요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요 오프 요 오프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놓으시면 원하시는 상황에서 주간 주행등을 손쉽게 그냥 오프 하실 수 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요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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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